네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은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봐야 될 체크포인트 그 첫 번째입니다. 한밤에 미국 증시가 좀 부진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요즘 들어서 계속 이 시간 이런 내용을 강조해주고 계신데 여전히 시각 유효한 거죠? 네 뭐 지금 국내 증시만 자체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면 요즘 수급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외국인들이나 연기금 쪽에서 일부 소폭 사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역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영향도 좀 같이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금요일날에도 2250이 또 역시 돌파가 못되고 있어요. 역시 그 선에서는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주말에 우리 쉬는 동안에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고용 지표는 발표됐는데 결국에는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진 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긴축이 계속될 것이다. 피벗이라고 하죠. 정책 전환은 계속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수출 영향이 있어가지고 금지한다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자점이 이제 드디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에 미국 증시 보면서 21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야 되는지 아닌데 못하고 은봉 나오면서 향후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증시 쉴 때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미국 증시 불안, 그 다음에 CPI 이번주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뭐 지금 컨센서스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충족하게 될지 상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 시장도 여전히 계속 염두에 둬야 되고 이번주에 또 옵션 만기까지 있어요. 뭐 수급까지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다. 지금 일시적으로 옵션 만기일이 가까워지면서 푸드옵션, 콜옵션 쪽에서 프리미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안 빼고 조금 덜 올리고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번주 옵션 만기 영향에 영향권에 계속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주 옵션 만기 끝나더라도 다음주에 후폭풍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뭐 제한적으로는 등락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제 금요일날에 개인이 산 것보다는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오늘의 하락이 과연 미국 증시만큼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미국 증시 한번 잠시 볼게요. 나스닥 차트인데 결국에는 이제 전저점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뭐 S&P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아주 급락 계속 연일 뭐 2% 1% 중반 때의 급락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등락은 조금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빠질 것인데 지금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오전에도 이제 새벽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머니마켓펀드 MMF 장고가 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 지금 최고다라고 지금 골드만사스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에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빠지면 빠질수록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하락이 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닥 기준으로는 많은 때 초반이나 아니면 많은 때를 조금 일시적으로 붕괴시킬 수도 있지만은 3, 4%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정도 선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까지만 하지만 급락은 나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락, 계단식으로 하락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수급 쪽에서는 국내 증시 좀 유효한 만큼 조금 관망해봤다가 시장 상황을 뭐 그날그날 체크하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관망해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역시 뭐 조심해보자. 전조점 살짝 붕괴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급한 하락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 밀려 내려갈 만한 상황으로 판단을 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만선, 장중한 때 약간은 좀 이탈했다가 이 부근에서의 좀 붙임 과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실적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 지금 화면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조선사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선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하네요. 앞서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은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태조이방원 할 때 조선주 상당 부분 상승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상승의 원인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게 선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전히 예상한 대로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선박수주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환전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어떻게 본다면 저기 환율의 이익을 좀 영업이익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LNG선 가격도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NG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한 척당 1억 9천만 달러대였는데 지금은 2억 4천만 달러대까지 지금 상승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단가가 높아진 만큼 영업이익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안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8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약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고 4분기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안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는 995억 영업 손실이 났지만 3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약 500억대로 지금 축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적자폭이 축소되고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대우조선해안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역시 가장 빨리 돌아설 거는 역시 현대미포조선으로 보고 있어요. 중소형 조선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판가의 가격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충당권도 좀 쌓아놓은 게 적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안, 대우조선해안 이런 조선주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도 계속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적 베이스대로 간다면 이런 주식들은 계속적으로 삼아가는 관점이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조만간 조선주도 실적 발표하면 몇 년 내에 흡자전환 이런 헤드라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안은 흡자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안은 소실규모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조선주 실적 모멘텀 부각될 만한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신규수 전문가도 하이로코리아 추천주를 주셨는데 이쪽 많이 주목받고 있네요.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SK이노베이션. 유가가 90달러 선까지 갔다가 간밤에는 약간 좀 주춤하긴 했었는데 이제 정유주를 다시 봐야 되는 건지 혹은 2차전지 모멘텀으로 가져오신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정유 관련 모멘텀보다는 역시 2차전지 관련 모멘텀으로 좀 갖고 나왔고요. 지금 2차전지 자회사인 SK1이라고 있습니다. SK1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 손실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전망이고요. 4분기에는 흡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SK1의 수주장권은 글로벌 3위 수준으로 상당한데요. 2030년까지 확보 물량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가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원 후반대인데 2차전지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LG에너지 솔루션에는 못 미치겠지만 상사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조금 싸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4만 원대부터 반등이 좀 나온 상태고 하지만 반등이 지금 초입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보고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18만 3천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모멘텀 보고 오늘의 추천 나왔습니다. 현재는 0.63% 하락한 15만 7천 5백 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